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4시의 불교 산책입니다. 저는 진행자 길디의 결상화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덥습니다. 충북지역에 어제부터 폭염특보, 주의보 등이 내려졌는데요. 잠시 소나기가 내려서 시원한 것 같더니 다시 더워졌습니다. 내일이 가을의 시작이라는 입추라고 하는데요. 내일은 조금 서늘해지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네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쎄한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성별이나 나이 등의 관계 없이요. 지내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느낌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네, 상대방이 쎄한 느낌이라고 해서 저도 역시 같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면 서로 쎄한 느낌으로 계속 평행선을 달리겠지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좀 따뜻하게 대하면 점점 부드러운 분위기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요. 감정이 다 맞을 때도 없고 또 이성이 다 맞을 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맞고 틀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세한 감정이 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월요일 첫 코너는 여러분들과 현안스님과 이야기 나누는 현명한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불유교경으로 함께합니다. 새로운 내용으로 기존과는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는데요.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VBS 어플에서 청절을 선택하시고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소개해 드리고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법제사 템플스티 이용권과 월명사 무오신채 쌀국수를 드립니다. 노래 먼저 듣고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스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음악은 석지연 스님의 찬아 한잔하고 가게입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청주 불교방송 4시의 불교 산책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간은 4시 9분입니다. 네, 옆에 스님 나와 계십니다. 네, 스님 만나 뵙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님 한 주 동안 폭염 더위에 잘 보내셨어요? 저 에어컨 틀어서 괜찮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도 시원하게 보내셨겠는데요. 네, 특별한 일은 없으셨는지요? 한 주 동안? 요즘에 뭐 그냥 어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세요? 그냥 요즘 평일에도 늘 절에 한 8명, 10명씩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그냥 뭐 같이 밥 해먹고 예보라고 영화신 법문 옛날 거 이렇게 녹취하고 번역하는 그런 팀을 만들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10명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많이 일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굉장히 바쁘게 보내시는데요. 네, 좀. 또 다른 작업 아니신가요? 좀 요즘 법문은 아무래도 하음경도 하시고 하는데 좀 처음 영상 배우기 시작하거나 좀 그런 경우는 어렵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자세하게 각각 케이스별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법문들을 저희가 녹취하고 받아쓰고 고치고 번역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녹취하고 받아쓰고 또 고치고 하시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또 하고 계시는데요. 뭐 거의 뭐 어떤 번역어 개통으로 하시는 거네요. 번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 그럼 받았으면 번역을 해야죠. 네, 그렇죠. 번역 작업을 하시는 건데 네, 굉장히 또 어려운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더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도 많으신데요.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스님 이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불유교경을 시작합니다. 스님께서 불유교경 번역 작업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스님, 불유교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불유교경, 불유교경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공자의 가르침이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유교? 이러면서 잘 모르시던데 혹시 길디님은 불유교경이라는 경전을 저 만나기 전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 들어봤죠, 스님. 찐 불교인이시네요. 아, 네. 그렇게까지는 말씀하시면 제가 부끄럽고요. 사실은 김성동 대표라고 이 어이유나 출판사 대표님이 젊었을 때부터 불유교경하고 42장경을 강설한 사람을 찾았었대요.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 경전이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경전 강설 그러면은 뭐 금강경, 반야신경, 육조당경, 화원경 뭐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불유교경은 내용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금강경은 막 되게 뭔가 지적으로 자극적이고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그런데 유교경은 약간 잔소리하듯이 뭔가 이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되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다, 안 어렵다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수행자한테 필요한 내용들이 아주 영양가 있게 모든 면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은 불경이긴 하지만 참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때 영화 선생님이 강설하시니 유교경 강설을 보고서 이것 때문에 오개를 받게 되었고 저는 이제 당시에 좀 제가 이제 밀레니엄 세대잖아요. 81년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리고 좀 제가 이렇게 놀고 먹는 거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상이 약간 서구적인 방식이어서 개울이라는 거를 받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 납득하기도 어렵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걸 왜 하지? 답답하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명상 수행을 하다가 참선 수행을 하다가 유교경 강설을 읽다가 그때가 처음 영화 선생님 만나서 2, 3년밖에 안 됐을 텐데 하여튼 이것을 읽고 나서 이제 아 개요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도움 많이 된 경전이었고요. 이 경전에 대해서 조금 백그라운드로 설명을 해볼까요? 길든이 혹시 경전의 원 제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할까요? 네. 선생님, 스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보통 반야식령이나 긍강령 이런 것도 원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는 그냥 짧은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불유교경도 불수, 반열, 반야, 설교, 개경 이렇게 원래 원제는 그렇습니다. 네. 기네요. 정말. 엄청 길죠? 네. 근데 여기서 불이라는 부처님 짧은 것 뭐 긴 제목은 제가 한자로 잘 모르겠는데 불유교경은 유가 유언할 때 남기다 할 때 유 네. 교가 가르칠 교 경이 경전할 때 경이 네. 네. 그래서 불유교경은 말 그대로 부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듯이 이렇게 열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가르침을 남기고 간 그런 경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경전하면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막 이론적으로 뭔가 설명하는 그런 걸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좀 실용주의자에다가 현실적인 걸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백그라운드가 비즈니스라는 사람이라서 뭔가 확실한 목표를 정해주고 뭔가 액션 플랜이 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가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효과도 있고 생산성도 있고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막 너무 막 이상적이고 막 이렇게 좀 환상적이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잖아요. 네. 제가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거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줄 수 있고 모든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해줄 수 있고 물론 선지식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유교경에 보면은 제가 왜 유교경을 좋아하냐면 금강경이나 반야신경 이런 건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유교경은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뭐 졸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배고플 때는 이렇게 봐야 된다. 뭐 화가 났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교경은 모든 경전이 그렇지만 우리가 경전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름 그 다음에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거기에 교리는 뭔지 이 경전을 통해서 이 경전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이 경전 어느 시대에 설법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알고 넘어가면 좋거든요. 한번 알아볼까요? 네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아니면 길드님 할까요? 누가 할까요? 스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해요? 네네. 좀 오불한데? 유교경 제목을 보면은 불유교경. 그렇죠?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처님 그러니까 석강훈이 부처님께서 법을 근데 유언어를 남기고 간 가르침 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본체 여기에는 권교와 실교를 다 담고 있습니다. 네. 권교와 실교요? 네. 권교는 방변법 실교는 실질적인 가르침 네. 뭐 이런 건 안 중요하니까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교리는 이 경전의 정정분하고 그 다음에 유통분의 모든 내용을 다 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이 기능은 이 경전의 기능은 다석 감각기관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고 사성제를 염하고 해탈을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 수행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능입니다. 아. 부처님께서 법화 열반 시대에 설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좀 지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네.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지식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더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자면 불유교경 불 부처님이죠. 네. 근데 부처님이 원래요 우리가 그냥 한국말인지 알잖아요. 부터 부타 이러면은 산스크립트어로 뜻이 있대요. 네. 어떤 뜻일까요? 부타 부타 그 자체가 깨달은 존재라는 뜻이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유교경 할 때 불은 부처님 네. 불 깨달은 존재 그 다음에 유 유는 아까 말했듯이 유산을 뒤에 남긴다 몰려준다 교 교는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시기 전에 따르는 이들에게 준 마지막 지침 그 가르침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불유교경은 사실 우리가 이름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들어봤을 만한 삼장법사가 산스크립터에서 중국어로 번역한 경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경전은 그 버전이 그 삼장법사님께서 중국어로 번역한 내용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장법사님께서 중국어로 번역한 거를 저희들이 이제 저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삼장법사 이름이 아니군요. sorry 죄송합니다. 다른 생각보다 구마라집 삼장법사입니다. 삼장법사의 이름이 아니라 제가 뭐지 나라라 슈퍼보드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어릴 때 이게 어릴 때가 되게 중요한데 어릴 때 나라라 슈퍼보드 보고 삼장법사가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삼장법사 나왔죠. 맞아요. 그런데 삼장법사의 이름이 아니라 삼장 세 가지 장 세 가지를 다 마스터한 사람을 삼장법사라고 하거든요. 율장 경장 농장을 다 설할 수 있고 이해한 통달한 분들을 삼장법사라고 해요. 네. 그런데 그 이 유교경 버전 우리가 보는 거는 구마라집 법사께서 하신 겁니다. 구마라집 법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장법사 다음으로 불교 중국 불교에 가장 큰 영역을 영역력을 미쳤죠. 왜냐하면 많은 번역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구마라집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 경전할 때 경 경은 부처님의 모든 다말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경전은 정을 키우는 방법의 가르침에 대한 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전하면 막 되게 무슨 성경처럼 무슨 종교적 저는 저한테는 사실 그렇진 않고 진짜 부처님이 하셨던 일들이 기록됐구나. 네. 역사물이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죠. 그중에서 어떤 비밀이냐면 우리가 집중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여러 비밀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내용은 더더 덜도 아닌 선정의 힘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우리 내면의 힘을 껍질을 깨서 우리가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경전에 실려져 있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부처님은 바쁘시니까 다른 얘기 잘 안 하시고 보통 이런 의도를 갖고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부터 한 달가량 불유교경에 들어가기 앞서서 스님께 입문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예고편 시간으로 불유교경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렸는데요. 아주 여러 가지 귀한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본론적으로 오늘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낭독 드릴 게 좀 있어요. 이 불유교경 첫 구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낭독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스님 설명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전이 엄청 짧아요. 경전 강설이 없는 순수한 불교경을 보시면 엄청 얇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 중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엄청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불유교경은 불조삼경이라는 세 가지 그러니까 첫째 불유교경 두 번 42장경 불유교경 그다음에 위상경책이 세 가지가 모여서 불조삼경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옛날부터 중국에서 출가자들이 기본적으로 외우다시피 또는 외워야 됐던 교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 경전에 보면 너무 요약이 돼 있기 때문에 사소하게 느끼거나 그냥 머리로 이해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옛날 그 스님들이 이걸 외우라고 했던 거는 우리가 이걸 외울 정도로 많이 보고 우리가 정말 수행해서 어떤 발전이 생기면 이 내용 안에 정말 깊은 내용이 많이 숨겨있다는 거를 점점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 경전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보기보다는 꼭 읽어보시길 바라며 정말로 여러분이 수행에 뜻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뭔가 진지하게 이 경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스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 불유교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님께서 불유교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내용을 제가 초입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내용인지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으로 법륜을 글렸을 때 비구 안나콘단야를 제도하였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처음으로 법륜을 굴렸을 때 득도한 후 인도의 노기아원에서 함께 수행했던 다섯 명의 수행자에게 법을 설하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법륜을 굴린 때입니다. 부처님은 네 가지 고귀한 진리인 사성제를 가르쳤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최초 설법을 마쳤을 때 비구 안나콘단야는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제도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분류교경 초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중에 책소리가 자꾸 들어왔는데 저희가 머리가 안 좋아서 다 못 외워요. 그래서 책 펴놓고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책의 초입부분에 대해서 잠시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눌 소재는요. 바로 눈치채셨죠. 사성제 고진별도 그리고 부처님의 법륜 세 가지 굴림 그리고 비구제도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경험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근데 저희 우리나라 불교하는 분 엄청 많잖아요. 근데 법류를 굴렸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법륜이 굴렸다니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무도 안 궁금한가 봐요. 저는 처음 이거 봤을 때 도대체 뭔 소리냐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자 원문을 보면 석가문이 부처님 석가문이 불 초전법륜 독 아야교 진력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가 건너다 도자에 보면은 초전법륜 그러니까 처음으로 법륜에 굴렸을 때 이런 뜻이거든요. 도대체 법륜에 굴렸다는 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근데 이렇게 읽어주면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스님께서 궁금하셨던 그때의 그 기분으로 한번 설명을 차사하게 해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던 분들이 같이 동감을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할 때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이런 건데 전 법륜 전이어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약간 되돌린다 이런 것도 좀 느낌이 뉘앙스가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전 법륜 이렇게 돼 있는데 영화쌤의 설명에 따르면 법륜 법륜을 굴린다는 것은 부처님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왜 법륜을 굴린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부처님께서 중생의 번뇌로운 마음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전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바퀴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막을 수가 없으며 외도의 법을 제압하고 모든 중생의 번뇌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바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법륜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굴린다 그런 말씀인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번뇌로운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바퀴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막을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한국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고 인도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불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불교 국가니까 미국에서 불교가 있다고 하고 좀 뭔가 이해가 안 갔네 받아들기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법륜 부처님 법륜은 어딘데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륜은 미국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세상이 참 넓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설하셔서 그 바퀴가 어디에 가다 보니까 미국까지 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이미 초반에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또 마칠 시간이 다 돼가네요. 벌써 그런가요?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반에 하셨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피드백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오세이 혹시 피드백 들어온 거 있나요? 네. 방금 들어왔습니다. 네. 1심2님이 주셨는데요. 현안스님 반갑습니다. 그 끝이에요. 그리고 망고 하나님께서 또 주셨어요. 네. 현안스님이 불유교경에서 가장 인상 깊게 느낀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쓰셨네요. 제가 정확하게 단어 단어 하나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맨 마지막 부분에 부처님 제자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봤을 때 부처님께서 얘기한 제자에 고통은 바뀌지 않는다. 그 사성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해는 차갑게 하고 할 수 있고 달은 뜨겁게 할 수 있지만 고는 바뀌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뒷부분에. 네. 신턴력으로 우리가 해를 식힐 수 있고 달을 뜨겁게 만들 수 있지만 괴로움은 바뀌지 않는다. 괴로움이 즐거움이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명상반을 해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괴로운지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입으로 당신 괴로워요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제가 엄청 노력해서 기쁘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가르치시려고 했던 내용은 우리가 괴로운 곳에 있다는 거거든요. 괴로운 바다에 고통의 바다에 있다는 건데 참 우리들은 참 인간들은 멍청해서 우리가 다 즐겁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죠. 저는 그래서 그 대목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님께서 마무리해 주셨는데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잘 들으셨다. 이 다음이고요. 제가 청취 이벤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또 불교방송 SNS 채널을 통해서 글을 남겨주실 수 있고요. 관련 이미지나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책이요. 영화스님의 분류교경 이것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망고 하나님께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근데 피디님한테 궁금한 거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 중에 이미 책 있는 사람은 책 대신에 뭐 법조사 템플 이용권 이런 거 되나요? 아니면 뭐 국수라든가? 네. 원한다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저기 댓글 남기신 분들은 잘 커뮤니케이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볼교재만 하면 네. 유교경 내용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알기 쉽게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편안하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의 킨의 Somewhere Only We Know와 함께 월요일 현명한 선택은 여기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의 오두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팝송으로 잠시 쉬어가는 시간 오늘의 오두막입니다. 보내드린 곡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곡은 영화 라이언킹 주제곡으로 준비했는데요. 라보엠과 카멜 트일리가 불렀죠. Circle of Life 였습니다. 네. 두 번째 곡으로는 라이프하우스의 스피뉴었고요. 세 번째 곡은 New Kids on the Block의 Step by Step 네. 이렇게 세 곡 감상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선입견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선입견 때문에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좀 빙빙 돌았던 경험이나 이례에 대한 그런 이야기 아마 있으실 겁니다. 네. 선입견하면 보통 이미 보거나 들은 것으로 생각이 고정돼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을 보통 얘기하죠. 주변에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독특한 사람으로 몰고 가면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특이한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사람과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져도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보이지 않는 가림막이 쳐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이상 알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 그 사람과 좀 더 깊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괜한 선입견으로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냥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는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죠. 조금 일반적이지 않거나 나와 코드가 안 맞는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도 생각이 자신의 기준과 다르다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위주가 될 수는 없지요. 내 생각이 모두 옳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선입견에 의해서 편견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 생각에 갇혀서 변화를 거듭하는 시대에 엄청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도 선입견과 편견에 의한 것이고 연령차별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자신의 경험이 마치 모든 것이냐 착각하고 그 경험만을 근거로 또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의존하면 선입견을 키우게 됐는데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선입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실제로 편견의 대상과 접촉하거나 반대 의견을 가진 삶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진리에 대한 열린 마음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의 오두막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허공님께서 불유교경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주셨고요. 일심님께서도 다음 주에 뵈어요. 라고 인삿말까지 주셨네요. 네 두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8월 14일 월요일에도 현안스님과 함께 하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세요. 오늘 4시의 불교 산책 여러분들과 약속된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우리는 내일 여기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연출의 한지은 기술의 이희원 진행의 니지 길상화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성불하세요.